아 사모님 운중 야단 좀 치세요 그렇게 당하고도 혼자 밖에 나가서 낯선 사람이란 뭐 얘기해요 정말 그랬어 그게 아니라 축구공이 날아가서요 찾으러 나갔다가 나랑 이름이 똑같은 을 만나서요 얘기 쬐끔 했어요 정말 쬐끔 했는데 음 이름이 같으네 4 개 이름도 은종 이래요 나이도 나랑 같은 8살 이에요 디게 신기하죠 으 으 으 으 은종 어떻게 생겼나 그냥 잘생겼어요 엄마 선생님이 내 공개수업 한다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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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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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